자, 제후 시작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거 하나 알려줄게요. 자, 이 대답 듣고 싶죠? 만약에. 그러면 얘 뜻이 귀찮아서 키스할 수 없다잖아. 그쵸? 귀찮아서 키스할 수 없다. 미스쿤신에서 사람들은 귀찮아서 키스할 수 없어요. 제후에서 선생님이 표지한 이 부분이 궁금하면 제후가 먼저 한번 해볼까? 귀찮아서 키스할 수 없다.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볼까? 상상해봐. 대화를 한다고 상상하고 귀찮아서 키스를 못해요. 이런 대답을 듣고 싶다면 왜? 왜? 라고 묻습니까? 상상해봐. 자, 사람들은 미스쿤신에서 무엇을 할 수 없니? 이랬더니 귀찮아서 키스할 수 없어. 무엇을 할 수 없니? 이랬더니 귀찮아서 키스할 수 없어.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얘를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what? what? can't people kiss? can't people 행사할 수 없냐고 묻고 있죠? you should ask what can't people do? 사람들은 뭘 못하니? What can't people do?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an't people do? What can't people do? In Wisconsin In Wisconsin In Wisconsin, people can't kiss inside a train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질문을 바꿔서 어 이 사람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에서 사람들은 키스를 할 수 없니 Wisconsin에서 그렇죠 Where Can't people kiss In Wisconsin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면 안되겠다 뭐라고 물어봤더니 Okay Where can't people kiss In Wisconsin Where can't people kiss In Wisconsin 했더니 대답이 In Wisconsin People can't kiss inside a train In Wisconsin People can't kiss inside a train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양념식 그렇죠 Okay Okay, 그럼 West Virginia 양파 같은 냄새 좋아한다 In West Virginia 기다려주세요 In West Virginia You smell like onions You smell like onions Okay, 잘했어요 여기에 Like의 뜻은 Like의 뜻 원래 몇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뭐하고 뭐 몸 몸을 좋아하다 그렇죠 몸을 마음에 들어왔다는 뜻이 있고 몸을 마음에 들어한다 뭐 vision 들어간다는 똑같은 뜻이고 어머처럼, 어머같이 거기서는 둘 중에 무엇을 쓰시고 뭐뭐같은 뭐뭐같은 요렇게 합쳐서 그럼 무슨 뜻이 된거에요? 양파같은 좋아하다 라는 뜻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스멜 뜻이 하다시 냄새가 나다라는 하다시로 하죠 누가다를 지금 유스멜해서 만들고 있죠 네 좋아요 그래서 너는 학교에 가야할게 네 너는 학교에 가야할게 네 그래서 라는 말은 풀어서 설명하면 그래서 우리말로 써보면 네가 양파같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나기 때문에 너는 학교에 가서는 안 된다가 되겠죠 똑같이 영어로 바꿔주면 나기 때문에 네네 그니까 너는 학교에 가야할게 너는 학교에 가야할게 너는 학교에 가야할게 그렇습니까? 네 왜 너는 학교에 가야할게 너는 안 된다 왜 너는 학교에 가야할게 나는 안 된다 왜 뭐라고 물어봤더니 한번더 뭐라고 왜 수고하니까 왜 수고하니까 왜 수고하니까 또 수고하세요 오케이. 좋아요 계속 계속 캘리포니아 너는 패턴 너는 오렌지 욕조 속 누가? 네가 욕조 속에 있기때문 네가 욕조 속에 있기때문에 오렌지 먹으면 안되고 얘도 영어 똑같이 바꿔주면 비커스 커스 유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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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친절하게 하면 뭐라고요? 비커스 유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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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밍 수트 너는 웨어링 입고 있는 중인 또는 입는 중인 똑같은 뜻이구요 입는 중인이나 입고 있는 중인이나 입고 있는 중인 또는 다시 ing 붙이면 뭐뭐 하는 중인 또는 또는 뭐뭐 하는 중인 뭐뭐 하는 것 누가 다 이렇게 표시할 수가 없네요 누가 다가 아니니까 여기 웨어링은 둘중에 무슨 뜻이고 입는 중인 그러면 하다씨가 무슨씨로 바뀌었으니까 이 뜻은 무슨씨로써의 뜻이에요 입고 있는 또는 입고 있는 중인 하다씨가 무슨씨로 바뀐겁니까 양념씨 양념씨입니까 양념씨 양념씨 뒤에는 하다씨가 와야되는데 웨어링 뒤에 웨어링고 웨어링웨어 무슨 양념씨입니까 양념씨는 왜 입고 있는 중인 아 아 아 체육복을 입고 있는 사람 이런 표현 할 수 있겠죠 그쵸? 양복을 입고 있는 사람 체육복을 입고 있는 사람 이런 표현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네 어? 어 양복을 입고 있는 사람 이런 표현 할 수 있어 없어 불가능해 가능해 어 그런 표현은 불가능하지 양복을 입고 있는 사람은 네 나의 아빠다 이런 말 할 수 없지 응? 수영복을 입고 있는 중인 사람들이 어 신나게 놀고 있는 중이다 이런 표현 돼 안 돼? 어? 응? 돼 되지 당연히 왜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어 양복을 입고 있는 저 남자는 나의 아빠다 응? 무슨 시에요 지금 어? 웨어는 입다 라는 하다씨였는데 하다씨에 ing 붙이면 이런 뜻이나 이런 뜻 된데 응 그럼 이건 무슨 시 된 거야 하다씨에서 무슨 이런 뜻으로 쓰였을 때 무슨 시로 바뀐 거야 나는 양복 입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양복 입는 것을 싫어한다 나는 양복 입는 것을 싫어한다 나는 양복 입는 것을 싫어한다 이런 표현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지 이게 무슨 시야 이거 무엇을 좋아한다고 응? 무엇을 좋아한다고 양복 입는 것을 좋아한다고 양복 입는 것을 싫어한다 무슨 시야 하다씨에서 무슨 시로 변한 거야 이거 무엇이니 아 재우야 이건 무엇이야 빨대 빨대에 무슨 시야? 이름이 시 입다에 ING 붙여서 입는 것 이란 뜻으로 문장 속에 사용되면 하다시에서 무슨 시로 바뀐 거라고 했어? 이름이 시 그러면 입고 있는 중인 이란 뜻으로 쓰일 때는 하다시였는데 무슨 시로 바뀐 거야? 이름이 시 뭐? 이름이 시 뭐래니? 어떤 남자가 우리 아빠라고? 양복을 입고 있는 남자가 우리 아빠라고요? 어떤 시? 어? 처음 들어요? 아니 스무 번째 얘기합니다 그러면 유웨어링으로 누가다가 완성이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 주려면 어떤 시야 앞에 뭘 써야 돼? 뒤도 여기에 왜 유웨어링 하면 안 되는지 이해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까? 오케이 뭐라고요? 뭐라고? 큰 소리로 뭐라고? 큰 소리로 오케이 그래서 얘는 풀어서 설명하면 오케이 그래서 얘는 풀어서 설명하면 내가 네가 뭐? 끝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거 했다 계속 똑같은 거 네가 욕조 속에 있다 You're in a festive period 네가 욕조에 이재기 때문에 네가 욕조에 있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그래서 너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면 안되대 그럼 그래서를 지우고 못 Growth 내가 네가 뭐 네가 수영복을 입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니가 수영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면 안돼 재호야 너는 이거 지금 영어를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우리말도 설명하고 있어 이거 다 국어야 국어 내가 지금 너한테 뭘 가르치고 싶은지 알아 So 앞에 뭐가 나오고 So 앞에 어떤 원인이 나오고 So 뒤에 뭐가 나온다 결과가 나온다 뭐가 원인이 되어서 니가 수영복을 입고 있는 게 원인이 되고 그래서 그 결과 사람들 앞에서 이게 뭐라고 원인이야 결과야 이게 결과야 원인이라고 원인 So 앞에 뭐가 나오고 원인이 나오고 So 뒤에 뭐가 나온다 결과 왜냐하면 So의 뜻이 그래서니까 비가 내립니다 나는 우산이 필요합니다 비가 내립니다 나는 우산이 필요합니다 라는 두 말 사이에 집어넣기 적당한 건 비가 내립니다 내가 우산이 필요하기 때문에야 아니면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나는 우산이 필요합니다 내가 우산이 필요한 게 원인이야 비가 내리는 게 원인이야 우산이 필요한 게 원인이야 내가 우산이 필요하니까 내가 우산이 필요하니까 그 결과 비가 내리는 거지 아니 어?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관데 비가 내리는 게 원인이고 어? 우산이 필요한 게 결과잖아 네 어? 츰일보 은 utilis 너안되 자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면 안되기 때문에 욕조 속에 있는 거야 육조 쪽 수영복을 수영복을 입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면 안되는 거야. 둘 중에 뭐야? 노래를 부르면 안되기 때문에 수영복을 입고 있는 거야? 수영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면 안되는 거야? 수영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노래를 부르면 안된다는 거야. 그래서 예를 그래서 라는 말은 그래서 를 지우고 원인을 얘기하면 돼 원인 자 그래서 예를 영어로 표현하면 Because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 니가 눈치 아직도 못 챘냐? 어? 자 여기서부터 보면 You smell like onions, you shouldn't go to school 너는 양파 같은 냄새가 난다. 너는 학교 가면 안된다. 여기서 학교 가면 안되는 게 원인이야. 양파 냄새 나는 게 원인이야? 양파 냄새가 나는 게 원인이야. 그래 그래서 이거 원래는 So you shouldn't go to school이었어 원래 문장은 So를 지우고 니가 양파 같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러면 So 뒤에 뭐가 온다고 So 뒤에 얘가 있는데 얘는 원인이야 결과야 결과 그럼 Because 뒤에는 Because 뒤에 이런 게 있는데 Because 뒤에는 원인이 와요? 결과가 와요? 원인 원인이 나오죠. 왜냐하면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말을 만드니까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뭐뭐 했습니다 뭐뭐 한다 라는 말을 다 짜 접속사 비코드를 붙이면 이 녀석이 뭐가 되버린다 원인이 된다 결과가 되버린다 원인이 된다 원인이 된다고요 오케이 수고했고요 수기시험 아직 안쳤죠? 난 고쳐야돼요 한번 볼까요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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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습 불만 베리 서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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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재호가 스펠링 너 쓰기 연습했는 거 통문장 시험치로 오기 전에 연습공책에다가 문장 쓰기 연습했는 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스펠링이 아직도 지금쯤이면 스펠링에 좀 자신 뭐 단어 쓰는 거 스펠링 안 틀리는 거 이런 거 좀 자신감이 생겨야 되는데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지금 8문장 시험 쳤는데 8문장 시험친 거 중에서 틀린 게 하나도 없는 문장은 2문장 밖에 없어 6문장은 조금씩 틀리거나 7번 문장 같은 경우에 아직 아예 쓰지도 못했네요 고추 오세요 땀